안녕하세요. 채팅창으로 제 음성이나 영상 얼굴이 다 잘 보이나요? 채팅창에 답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어느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제가 알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연수가 진행될 것 같아서요. 네, 3학년 선생님이시구나. 간단하게 어디에 이름 안 되셔도 되고 어느 지역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중등 중학교 선생님들이 쉽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남에서도 오셨네요. 네, 초등학교도 오셨고 네, 지금 자동으로 입장이 돼서 수시로 아마 입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손지성 선생님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 그걸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따로 갈등 해결이라는 원고 파워포인트가 따로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주신 질문, 12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12분의 질문에 답하드리면 이 시대 선생님들이 겪고 계시는 그 남모를,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소,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못 건드렸나요? 여기 돌봄치교실이라는 카페 아시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돌봄치교실 카페입니다. 여기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굳이 파워포인트 만들지 않고 이렇게 글씨를 좀 크게 써서 이거를 저의 칠판으로 썼었습니다. 이 주소, 17938 이 주소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여기에 지금 손지성 선생님께 부탁해서 줌 강의를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줌 강의 한 영상도 여기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동료 간의 갈등 해결 편이다. 처음에는 관리자와의 갈등을 많이 겪으시겠지만, 오히려 관리자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얻으실 때가 좀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동료들 간의 갈등도 은근히 심각한 경우가 많고, 이게 또 비단 교진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직장인들도 빌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빌런 팀장들이 화주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기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가 이거예요. 파워포인트를 하지 않고 제가 보여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 영상은 지금 서로 동료 간의 갈등 해소에서 화해하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채찌피티로 저는 유료를 쓰고 있습니다. 채찌피티 4를 월 20달러 정도를 주고 한 3만 원 이야기했죠.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채찌피티가 만들어집니다. 교사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기분 좋은 학수를 나누는 두 30대 한국, 한국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나오면 좀 리얼리티가 떨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여기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경력 여교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경력 여교사요. 어때요? 이런 경우 공감되시나요? 특별한 경우인데 이 말을 듣고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오빠들이 오빠나 남동생이 많은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언어 습관이라는 게 그대로 나와서 그냥 오빠들이 많으면 오빠한테 말 놓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반말을 남교사들에게는 반말하고 여교사들에게는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좀 내순 깐다 이런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화면 조절 이런 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소가 해제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갈등 해결의 대원칙 정말 좀 어이없으실 것 같은데 갈등 해결의 대원칙이 뭐냐면 이게 반말을 하면 사실은 예의에 벗어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여교사에게 반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반말 안 하면 굳이 그것을 타내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시면 어떨까. 그런데 기분이 나쁜 때 어떻게 못 본 척해. 제가 중요한 오늘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원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이 바로 못 본 척하는 겁니다. 뭐 그런 기술도 다 있나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자 못 본 척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비단 못 본 척하는 기술이라는 거는 동료 간의 갈등 해결도 있지만 실은 더 큰 거는 아이들과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 아이가 못난 행동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못 본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있어? 제가 여기 책을, 이 책.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책에는 무려 이 못 본 척하는 능력, 못 본 척하는 솜씨 이게 한 챕터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리더십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때그때 지적을 하면 요즘 애들은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지적질이라고 그러죠. 기분이 나빠요. 애들이. 그래서 그럴 때 피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못 본 척하는 것이 리더십의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비단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책, 훈육 책이 있습니다. 학급 경영에 관한 훈육 책이 있는데 원서예요. 그 책에도 못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바로 플랜드 이그너링.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한다는 거예요. 플랜드.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한다. 그런데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상용 씨 아시죠? 이상용 씨가 인터뷰에서 주말이면 할아버지들 쫓아다니면서 하는 이상용 씨가 있어요. 이분이 100살 넘어서 사신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하면서 이상용 씨도 어려움을 좀 겪으셨더라고요. 왜 외국에 쫓겨나고 이런 도피하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한테 100살 넘게 사신 할아버지한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주변에 할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이겨내고 오래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할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냅뒀더니 다 뒤지대 이렇습니다. 냅뒀더니 다 뒤지대. 열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 사람들이 먼저 죽더라.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런 기술을 내버려 두어 그렇게 하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 모듬활동을 시켰어요. 얘들아 오늘 뭐 뭐 한다? 그리고 모듬활동을 하는데 모듬활동을 하다 보면 빨리 시작하는 모듬이 있고 못 알아듣는 모듬이 있어요. 꼭 그렇죠? 딴짓하다가 딴짓하면 못 알아듣는 ADHD 모듬이 있어. 그럼 그럴 때 선생님은 잘하는 모듬에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못해서 딴짓하는 모듬에게 먼저 다가가시겠습니까? 채팅창에 한번 답을 써보실까요? 잘하는 모듬, 못 모르고 딴짓하는 모듬 어디 먼저 가시겠습니까? 자, 답을 써보실까요? 딴짓하는 모듬, 못하는 모듬, 어려워하는 모듬, 못하는 지금 한 90%가 못하는 모듬에 먼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어느 반이든 못 알아듣고 늦게 출발하는 애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들이 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잘하는 모듬만 골라서 찾아가요. 교실에. 그러면 가다가 옆에 뻗뻗이. 아, 얘들아. 그리고 칭찬을 해줍니다. 얘들아, 얘네들 봐라. 얘네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네. 그렇게 해서 애들 전체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안 하고 딴짓하는 애들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마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걔네들이 다가가면 잘하는 애들도 그 시간이 아깝게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걔네들을 살살 피해갑니다. 이렇게 잘 피해서 가여가지고 잘하는 애들 작품의 특징을 꼭 집어서 이렇게 전체에게 보여주면서 얘들아, 이거 봐, 이거 괜찮지?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도미노 아시죠? 칭찬 도미노. 어차피 딴짓하고 이랬던 애들은 여전히 딴짓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아이들이 쭉 이렇게 80%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걸 보고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바로 그렇게 지적을 알려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걔네들은 교과서 페이지가 어딘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 쟤네들 왜 칭찬받지?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심리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첫 번째 기술은 못 본 척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시를 다 들 수가 없는데 3월에 보면 어떤 애가 귀걸이를 하고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 녀석이 뭐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첫날 고등학교 담임할 때인데 고1짜리 아이가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역시 리더십의 첫 번째는 싹 모른 척하는 못 본 척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 녀석이 학급의 흐름도 알았는지 그때 귀걸이를 안 하고 오고 그다음에 집에 갈 때 종례 끝나고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딱 그럴 때 칭찬을 해 주는 거예요. 암흑이가 종례신문 통해서 제가 칭찬을 해 줬습니다. 암흑이가 귀걸이를 반가워야 하더라. 참 센스 있다. 고맙다. 이렇게 해서 역으로 빨상의 생활 교육을 하면 애들하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러면 자꾸 싸우고 싶어져요. 공감하세요? 만약에 애들이 밉고 자꾸 싸우고 싶다. 그러면 아 요즘 내가 우울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게 좋은데 됩니다. 그러면 그 우울을 풀려면 어떻게 하냐? 그건 제가 끝부분에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이 시작 이건 진짜 나이가 연세 좀 50대 정도 되는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나여린 부장이 온다. 그래. 지금 못난 행동은 못 본 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데 기분이 나빠. 개인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 못 본 척해 주기.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첫인창에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모든 교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그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책문 열어놨다. 깜빡하고 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떤 교감, 그런 교감 선생님도 봤어요.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학년 몇 반, 어제 창문 안 닫혔습니다. 이렇게 메신저로 전교 교직원한테 띄우는 거야. 이게 리더십이야. 이건 찌질이죠. 그만큼 소중한 거야. 그리고 개별적으로 아이고, 그럼 지나가면서 그래도 아이고, 어제 암국의 선생님이 바빴나 봐. 내가 창문, 그 문 열고 창문 닫았어. 그래 봐봐. 어때요?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 그러면 아이고, 최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창문을 닫겠죠. 그런 교장, 교감에게 원하듯이 동료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놓치는 부분이어서 제가 10분 이상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 내가 기분이 상처를 받았어. 지금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선생님들, 제가 학부모 연수할 때도 그러는데 이때는 화를 내야죠. 그렇죠? 화낼 때 화를 안 내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보로 알아요. 그런데 화내는 데 기술이 있어요. 화내는 기술 들어보셨나요? 바로 뭐냐. 아이메시지라는. 아이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아이메시지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아이메시지를 이렇게 연습하게 생긴다. 그런데 비폭력 대화는 네 문장인데 아이메시지는 세 문장이라 좀 간단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 세 문장을 가르쳐줍니다. 네가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이 뭐뭐하니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네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네요. 왜냐하면 전. 네. 이 부분. 이 세 문장을 기억하시고 화났을 때 바로 그 표현을 쓰셔라. 그 선생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조의 총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어머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조의 총무가 비행기 타고 회장님하고 같이 가겠죠. 그래서 제주도를 수업을 1, 2, 3, 4 교시 올려붙이고 그리고 그냥 김포공항 가서 부랴부랴 해서 가서 도착해서 문상하고 겨우 바닷가 보면서 회도 못 먹고 못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그냥 전복된장 전복 그거 한 그릇 먹고 부랴부랴 올라와서 그냥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학년부장이란 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유 송순이 좋으셨겠네. 어제 제주도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 비가 상하잖아요. 저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아니 비가 상하는데 그냥 넘어가서 안 치자니 내 속병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문자 웨스터네 메신저로 이렇게 보냈어요. 부장님 실은 어제 수업 1, 2, 3, 4 교시 하고 김포공항 가서 다섯 문상하고 저녁밥 겨우 회도 한 그릇 못 먹고 와서 지금 아직 피로회복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고 서운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물론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이분이 상당히 교직의 자긍심,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야말로 정색을 하고 아, 송선생님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제가 경설했습니다. 사중차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일 이후로 이분이 좀 스타일이 뭐라 해야 할까 와일드한 스타일인데 저한테 그 이후로 조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극적인 예로 드릴게요. 시어머니한테도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려면 어떻게 하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 세 문장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교장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왜 그 모양이 그러지 말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훈련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그리고 아침마다 애들에게 교실에 붙여놨어요. 네가 뭐뭐하니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걸 교실에 앞에다 아예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애들하고 조회 때 한번 연습합니다. 자 오늘은 친구한테 화내기 네가 뭐뭐하니 시작 네가 뭐뭐 그 다음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 돼. 화난다고 느닷없이 선생님한테 CX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교권 치매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선생님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직접 대놓고 선생님한테 한 말은 아니더라도 선생님 귀에 들리면 기분 나쁜 거잖아. 우리가 평화적으로 화내는 법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자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왜냐하면 전 내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하면 전 그렇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너의 마음이 전달이 되자. 우리 아이메시지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평화의 3단 어법이 평화의 3단 극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오시고 재작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나이 드시면서 매운 김치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워서 못 드시니까 자꾸 며느리 탓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걸 김치를 이렇게 맵게 담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럼 김치가 맵지. 어떻게 해도 어머니께서 그 입맛에 맞지 않으시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아 그래도 꾀가 난 거예요. 아 물김치를 사다 드려야 되겠다. 시장 가서 물김치는 백김치 그거를 사다 사다 드렸더니 그때는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무슨 김치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침 밥상에 콜시어머니 외며느리 그 집사람이 그때는 얼굴이 확 죽더라고요. 그런데 밥 먹다가 일촉즉 빠른다. 이거 긴장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때 집사람이 아마 제 격으로는 처음인데요. 어머니 제가 이거 어머니 맵다고 하셔서 이 백김치 사러 시장을 세 군데나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까 봐 이렇게 사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참 몹시 속상하네요. 그렇게 말씀 집사람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지? 그런데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오케이 아유 열심히 채팅창에 열심히 공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의욕이 뻔뻔 자 그 대목에서 제가 긴장을 딱 하고 어머니가 어 평소에 안 하던 며느리가 안 하던 말을 하니까 눈이 커져 그런데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고 눈이 커져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다시 식사를 하시길 시작했습니다. 네 아 아이 메시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에도 통한다.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통하면 교장선생님하고 안 통하겠어요. 네 이거 연습하셔서 꼭 화가 나실 때 화내지 말고 화난다고 말하세요. 그 센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교장선생님께서 교감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한테 따져 화내는 거야. 시작 교감선생님께서 그러시피 제 마음이 이러네요. 화내에네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이 아이 메시지의 기술이 우리 애들한테도 습관이 돼야 돼요. 남편한테 화내는 거. 그래서 애들이 그래야 평화롭거든요. 집에서 또 이걸 습관처럼 저는 한때 하루 20번 이걸 했어요. 발일정자로 써가면서 왜 이것이 우리 사회를 살리는 학교에서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어느 날 아유 아빠는 파일럿이야. 아빠가 왜 파일럿이니.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가 비행기 태워준다. 그러면 우리 딸이라고 못난 행동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때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 해주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칭찬해 주고 지금처럼 내가 네가 뭐뭐하니 뭐뭐하 그걸 정확하게 내가 대학교 들어가다니 외박을 하고 왔어. 바로 얼마나 제가 열받겠어요. 그럴 때 iMessage를 긍정하게 썼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막힙니다. 네. 세 번째 넘어갑니다. 아무도 시작. 시작.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iMessage를 채찌피티한테 물어봤어요. 채찌피티에게 이 iMessage를 이 iMessage를 만약에 네 글자에 한자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채찌피티가 정말 똑똑한 게 비공정감 이렇게 공격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전달한다. 이렇게 비공정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iMessage를 사자성어로 비공정감 재밌죠? 채찌피티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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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실까요? 젊은 부장교사가 나이 많은 내게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말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비폭력 대화 표현 소개 좀 이렇게 채찌피티에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화면 보이시죠? 오케이? 네. 그랬더니 얘 비폭력 대화를 했을 때 우선 관찰 감정 제가 관찰하기로는 당신이 어떤 주제 부장님이 저에게 어떤 주제를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조금 불안하고 긴장이 됩니다. 저는 서로 존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채찌피티가 이렇게 비폭력 대화로 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거 우리 연습 필요해요. 우리 그동안 너무 거칠게 살았는 거야. 이제라도 아이 메시지가 서양에서는 50년 이상 된 소통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결과를 물어봐. 그때 그때 비폭력 대화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연습해. 연습하셔가지고 가서 말씀 나누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교사를 평가하는 시작 교사를 평가하는 교사가 최악의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등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같은 제가 몇몇 고등학교 예술 때인가 교원 평가를 교원 평가 중에 애들보다도 점수가 교사 평가가 애들보다도 점수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제가 갈등의 이때 이건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장계 담당자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교사 평가가 일반 학생들 평가보다 더 낮게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연구하면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을 올해는 내 동료 평가자에 넣지 말아달라 그릇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많이 놀라더라고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점수가 정상적으로 나왔던 갈등을 연구하면 답이 나온다. 오케이 다음 첫 번째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은 부서에 시작 부서의 부장님이 부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서의 일을 부원인 저에게 화과 많이 났었습니다. 책임을 주지 않을 거면 부장의 역할을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웃기는 건데 뭐냐면 부장 직무명세표를 학교의 직무명세표를 보면 아직도 부장의 직무명세가 딱 한 줄인 사람들이 있어요. 업무총괄 이렇게 그럼 업무총괄이라고 해놓으면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장을 로또로 하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써있는 경우 이건 삼류행정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 2012년도 제가 생활지도부장 할 때 생활지도부장의 직무명세표를 이렇게 했어요. 운영계획 수립 추진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버지 교실 위기학생 학부모 연수 교직원 연수 생활지도부 재방 규정관리 당연히 해야죠. 부장이 학교폭력 예방지도 계획 수립 추진 특별교육 이게 지금 몇 개야 도대체 이거 이럴 때 좋은 방법은 학교폭력 학년 학년 말에 학년 말에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부장님 부장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여기 인터넷 주소 16766 이 주소를 보내주시면 갈등해결에 자신의 시작 자신의 교원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겉으로만 공감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친분이 있는 이거는 우리나라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아무나 팀장이야 아무나 부장이고 그게 안 되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 회사에서 프로그래머 7년 되니까 아빠가 저 팀장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팀장이 됐냐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에도 리더십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네가 공부해야 된다.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 이제 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너 혼자 열심히 하는 때가 지났다는 의미다. 제가 늘 그럽니다. 열심히 라는 말은 20대에 쓰는 말이지 30대에 들어가면 열심히 라는 말은 자꾸 잊어버려야 된다. 그건 같이 잘해야 된다. 잘 제가 아들에게도 그랬더니 내가 팀장에 관해서 유튜브가 참 방대한 양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들 회수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팀의 팀원이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저도 팀장님 밑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부장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직론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직론 그 조직론 등을 보면서 제가 부장교사의 역할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6277 이거를 제가 채팅창에 드릴 테니까 부장 여기 여기 오신 분 중에 부장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냥 부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 주소를 부장님에게 쓱 던져보세요. 그리고 부장님 저는 부장을 하면서 그러세요. 제 역량의 50% 이상은 교직원 연수에 쓴다. 그래야 학교가 평화가 오죠. 그냥 더군다나 생활지도 그 당시 학교폭력 법안 강화돼가지고 혼란이 올 때인데 여기 제가 여기 잘 부장교사 역할 잘 보시고 그냥 툭 던져보세요. 뭐 못 알아 듣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관리자들과 두 줄만 두 번째 문장까지 했습니다. 시작. 관리자들과 대단하여서는 비슷한 내용을 내가 먼저 적용해 왜 자신을 문제 삼는지는 뉘앙스로 받는지 다행히 관리자에게 아 아 여기 이게 지금 이런 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동교과인데 자신의 잘못은 작게 말하거나 지나치고 내 잘못은 큰 소리로 다 듣게 얘기하고 자 이게 이거는 동료 교사도 그렇고요. 교장 교감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가 약하다?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심은 세지. 내 자존감.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적당한 그런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바로 옆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자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따지기 지존야 따지기 그냥 뭐 동교과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에서 고등학교는 수학과가 많잖아요. 근 10분 가까이 되실 텐데 10분 중에 9분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는데 이분은 끝까지 이걸 우기시더라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봐야되면 우울의 냄새를 봐야 돼요. 이분이 그렇게 9명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거지 뭘 그런데 그걸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말이죠. 이것도 정답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정말 어려운 얘기에요. 이 기술이 진짜 거술인데 뭐냐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존감이 약한 거거든요. 교장 교감이 자존감이 약하면 공격하면 더 위축되고 더 찌질한 행동을 해요. 공감하세요? 우쭈쭈 해야 돼. 나이 들수록 더 우쭈쭈 해줘야 돼.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맨날 찌질하게 이러듯이다가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애들이나 어린이요. 똑같아요. 그런데 칭찬의 효과는 나이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아무 관계없다 1번 칭찬의 효과는 나이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2번 아무 관계없다 3번 채팅창에 써보실까요? 1번과 3번이 비슷해 3번 아무 관계없다 아하 출제 의도를 보셔야지 아유 재밌다 특히 자존감이 약한 분들한테는 칭찬이 보약이에요 우쭈쭈를 근데 이게 아부하고 이게 바자떨어졌지 이게 이게 아부인지 칭찬과 경련지 이게 헷갈리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자유한고등학교에서 3월 4일 날 선후배 상견례라는데 눈이 오고 운동량이 질어가지고 애들이 막 신발이 신발이 다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교장선생님께서 그날 상견례 인사말을 한 2분 만에 끝내셨어요 2분 그러니까 애들이 운동량에서 막 박수를 쳤어 근데 애들은 그건 한 10분은 할 줄 알았는데 2분 만에 끝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반가워 고맙고 반가워 박수 쳤거든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뭐하는 뭐하는 행동들이야 그리고 막 역정을 내시는 거야 그래서 사퇴 파악이 안 되신 거지 제가 그때 교장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운동장에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한 10분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불과 2분 만에 끝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박수 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일 이후에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오케이 짧아졌어요 짧아졌어요 그렇다면 칭찬의 효과는 나이와 비례한다 아무 관계 없다 어떠세요 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 뒤로도 그분이 저를 뒤통수 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 치유의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혼 가정의 자녀가 선생님이 잘해 주려고 해도 잘해 준다고 해주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얘는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 까칠해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의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우울의 깊이를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괴는 그런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나 사랑한다고 이러고 살아가버렸잖아 당신도 나 사랑한다고 도와준다고 그러고 나한테서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것이 겁이 나요 그래서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과정 그리고 나 만나서 1년 만에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 사람의 우울의 깊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죽은가 아니라 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상한 짓 하는 동료들은 100% 몇 프로? 100% 우울이에요 제 경험이 35년 동안 교직에 있어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면목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 가다가 학교 안에서 갈등 해결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 학교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학교를 뜨려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중학교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목고등학교에 있다가 천호중학교로 간 겁니다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런데 나중에서 알고 있어요 그때 나를 공격했던 그 친구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몇 번을 전화했는데 제가 안 받았지 그다지 세 번인가 와서 에이 몇 달 지나고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료장님 사실은 집안에 여차여차한 일이 있고 저는 제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정도면 우울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잘 참고 내가 뜨기를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공격을 받을 때 그냥 상처받으시고 내가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복받으실 거다 그런데 때린 놈은 공격한 놈은 불편하지만 맞은 사람은 괜찮아 시간 지나면 아물거든요 질문 참 좋죠 이건 비교적 쉬운 얘기인데 여기 동일학년 시작 동일학년 다를 수 있어요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초등선생님하고 중등선생님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초등선생님들은 교육과정 협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축이 뭐예요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그런데 중등에서 선생님들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와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둘 다 교과용 도서에 포함이 되는 얘는 교사용 지도서는 법적인 지위가 있어요 왜 그게 있어야 이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실제 관련한 협의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 교과서를 여러 명이 수업할 때는 그 기준을 수업과 출제의 기준을 어디서 둬야 된다 교사용 지도서에 둬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기간 휴직도 자율연수 휴직도 있고 해서 다양한 휴직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휴직 형태를 기간제나 시간 강사님이 오셔서 파트너들이 연중에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출제 기준은 어디다 둔다 교사용 지도서에 둔다 그러니까 가령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그것보다 쉽게 내고 어렵게 내는데 난이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교사용 지도서에 언급되지 않는 것은 출제하지 않는다 그거를 교사협의회에서 아예 문자로 명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교과협의록입니다 제가 자양 모였을 때 출제는 제출 마감 일주일 전에 완료하여 충분한 교과협의회를 통해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교사용 예비 문제란 이거는 뭐냐면 이건 좀 있다가 또 다른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어느 분이 시험 낼 때만 되면 그렇게 그냥 세월을 세워라 내어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제출 마감 일주일 전에 완료하여 충분히 교과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제 원칙 물론 형식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명문화해서 여분의 두 문장을 출제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 누군가가 문제제기라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내린다 그 원칙을 정해놨어요 여기 하나는 교사용 지도서 얘기도 여기 했습니다 출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 복사해서 드릴게요 교과협의회 아예 원칙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붙여 넣어드릴게요 갈등을 예비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마감 일주일 전에 출제는 어디에 기반을 둔다 기간제나 시간강사 선생님이 오셔도 선생님 출제 기준은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미리 이렇게 아예 명문화시킨 거예요 어때요 자 1,2,3,4번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자 세팅창에다 그동안 아이들이 1년 만에 네 아이들 1년 만에 안 바뀝니다 네 어휴 선생님 훌륭한 거 깨달으셨어요 네 1년 아이들이 우울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은 세월이 결렸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2번 3번 근데 이게 학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교과협의예요 교과협의 영어과협의록에다 아예 그리고 여기 영어과협의록에 다 도장 찍잖아 여기 서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갈등을 해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교과부장이 시험 문제 아 이것도 까다로운 네 우선은 이게 지금 재량권이 없는데 교과부장이 우선은 만약에 교과부장이 직무에 그게 있다 교과부장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되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런 권리도 없는데 교과부장이 미주할 고주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첫 번째는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세요 교감 선생님한테 그 차상겹자 사상겹자 교감이 되겠죠 교감 선생님 교과 부장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진문명세 표현도 있지 않고 또 다른 교과 다른 교과라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영어과 수학과 국어과 이런 일을 안 하는데 저 부장님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이거는 합당한 일인가요 라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해주셨네 네 그 다음에 이거 질문 제가 지금 교감 선생님한테 질문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질문이라는 표현이 뭐 국회의원이 정부의 대정부 뭐 합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게 질문이에요 교감 선생님한테 민원도 그렇고 이게 다 질문이거든요 이게 맞느냐 아우르냐 교감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이 이게 맞는 일인가요 교감 선생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뜻 늘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 차상급자 교장과 교감에게 조정을 요청하세요 그러려고 있는 겁니다 교장 교감 이란 제도 자체가 네 어 그 다음 공정함을 추정하고 본인은 매에 유동되는 원칙으로 이게 뭐냐 수업 식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수업 식수를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먼저 원칙을 먼저 정해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올해도 해마다 교과주임 교과주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교과주임이라는 게 참 애매한 존재죠 혜택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네 교감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리더십이 없어서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에 지방에 가서 교감 자격연수 하는데 가서 제가 이런 얘기 빡시게 했습니다 교감 교감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리더십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든가 제가 번역한 책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여기서 뭐냐면 이럴 때 케이크를 한 사람 이럴 때 케이크를 이걸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협상의 원칙에 네가 잘라 선택은 내가 할게 이런 겁니다 You divide I select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내가 자를게 내가 이 타이크를 자를게 선택은 네가 먼저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솔로몬의 지혜 같지 않나요 제가 바로 이 방법으로 교과주임의 갈등을 해결한 게 왜 교과주임은 일은 많아 교과협의회 다 해서 도장 다 받으러 다녀야 돼 그 당시에 그런데 일은 이렇게 많고 혜택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실수 나누기 전에 그런 거예요 교과주임하고 공개 수업 할 사람 수업 공개할 이 두 사람은 누가 되든지 수업 시수를 하나씩 빼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 실제로 그거 쉽지 않잖아요 한 시간 빼는 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교과협의회에서 원칙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론 나이 드신 분은 불만이지 그러면 이게 내가 나는 어릴 때 고생했는데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의명분 때문에 밀려서 그 원칙을 정해줬고 교과주임 한 시간 빼주고 수업 공개하는 사람 한 시간 빼줬던 그렇게 해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신선한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아까 그 시험 문제 출제 치테크 너무 꾸물물대서 이런 거는 교과협의회에서 시한 시한 지키지 않으면 벌금 10만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 아 여기인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업무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때 이거 오늘의 마지막인데 이 올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이제 옳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옳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교체중 옳구나 법칙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감 교장선생님 혹은 다른 분들한테 요청을 하실 때 다른 학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교장 교감선생님도 안 들어요 동료 교사도 안 들어요 적어도 세 번의 건수가 있어야 돼 어느 중 어느 중 어느 중 어느 중 초등학교 같으면 어디 초 어디 초 어디 초 세 학교 이 그 저 세 학교 이 세 학교는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 수능 감독하는 다음날 학교 휴업인가요 아닌가요 재량휴업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수능 다음날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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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연수 휴직 있잖아요 자율연수 휴직 자율연수 휴직 수능 다음날 아 아 재량 근데 이럴 때 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는 무슨 점수 맞춰야 된다고 그날 학교 나오던데 아이고 제가 수능 수능 감독하는 날 다음날 여성 우리 부장님 50대 부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유 어제는 집에 가서 빗자루질 하다가 앉아서 잤어요 그러시더라고 수능 감독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이런 걸 요청할 때 주변 학교들 이렇게 조사하셔서 이런 건 금방 통계가 되죠 단톡방 같은 데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몇 타기까지 재량 협의랜다 그러면 재량 협 하는 게 어떠냐 예시를 주면 사람들이 설득이 훨씬 쉽습니다 예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고삼 담임선생님들이 어이 그 무터 저기 저기로 받으면 되지 카톡도 있고 애들 사진 찍어서 고삼담임선생님들은 취험감독 안 하시잖아 수능감독 참나 그리고 그게 하도 힘드니까 제가 2014년도부터 자꾸 교육감님들 괴롭힌 거예요 교육부에도 그렇고 수능감독한테 키높이 의자 제공해라 그때부터 제가 한 거고 그것도 뒷얘기가 많습니다 키높이 의자 그런데 코로나 덕분에 됐어 오늘 마지막 얘기 뒷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의자를 놀라니까 공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능감독할 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응시 인원이 줄었다네 그러면서 공간이 좀 생겨서 그나마 키높이 의자는 말고 그냥 의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뒷얘기 그래서 인생이란 게 그래요 중국 사전 살리는 게 진시황 이랍니다 말리장성 병마용 폭군인 진시황 덕분에 중국이 관광수입으로 먹고 산다 코로나 덕분에 수능감독의자가 제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참 복불복 아닌가요 또 늘어나 그런데 한번 제도 생긴 건 없어지기 힘들죠 신호표 의자 아닌 네 오늘 저 뒷부분에 여기 쭉 지난번 1학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억울하고 분한 이런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 꼭 적으세요 이렇게 시첩에다 적어놔 이렇게 아니면 어디다가 게시판 만들어서 쭉 입력해 억울하고 분한 일 왜 어떤 날 1년에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거를 딱 적어놓고 언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학교마다 학교 교육계획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 잘 들으세요 학교 교육계획 평가 맨 끝부분에 맨 끝부분에 칸이 요만한 게 있어요 거기 기타 의견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타 의견을 제일 중요해요 저는 저는 거기다 3월부터 하여간 학교가 바뀌어야 될 걸 딱 적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A4 용지가 한 넉장 돼요 거기 비니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기타 의견은 별첨합니다 그래가지고 파일을 보내버려요 연구부 평가 담당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그때 포인트 미리 그거를 친한 선생님들한테 딱 보내는 거예요 내가 교육계획 평가에 기타 의견에 이러이러 이러한 의견을 낼 거거든요 근데 혹시 설문이란 게 어차피 숫자가 중요하니까 여기 동의하시면 꼭 기타 의견에 써서 내주시면 도맡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설문조사가 나오면 이 한 명이 있으면 무시당해요 근데 열 명이 있어서 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떠날 학교 떠날 때 되면 첫 해에 내가 제안할 때는 거의 다 됐어요 그런 방법 이렇게 자 지금 질문을 어 교사는 그렇지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고요 겨울방학 때는 저걸 해보고 싶어요 업무 지금 조사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업무의 업무가 너무 많아 그 가분수 교육과정 이외의 업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교육과정이 짓눌려 있어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애당초 60분만 하려고 했는데 4분 오바됐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학교 교육평가 기타란 오케이 기타란 도움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도움이 되셨는지 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연수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칩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제 휴대폰이고요 휴대폰에 이게 지금 마이크예요 마이크 이거를 바로 휴대폰에다 정확하게 입력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이런 게 테크로마트 가서 산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소리에 공을 들이냐면 클로바노트 때문에 클로바노트가 음성 인식해서 텍스트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강의한 요거 파일을 클로바노트로 하면 5분도 안 돼서 제가 강의한 내용 그대로를 텍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약간 교정 봐서 나중에 책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교직 갈등 해결이 돼가지고 선생님들도 앞으로는 모든 수업을 녹음하세요 그래서 콘텐츠로 만드세요 그래서 선생님만의 브랜드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카페에 만들어서 수업한 것들 녹음해서 올려놔 그래서 애들 다시 들을 수 있게 우리 여기 일방적으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만 클로바노트는 자 그러면 클로바노트는 앞으로 내 수업을 콘텐츠화하는 빅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젊었을 때 오늘 아 제가 여기 오늘 강의는 파워포인트로 안 만들고 저는 원래 파워포인트 안 써요 그냥 이렇게 웹 주소 여기 여기 이 주소예요 이 주소 여기에 있습니다 강의자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오늘 수업하신 그 화면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파워포인트 안 써요 애들 파워포인트 내려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보여야지 클릭해서 애들이 시험공부할 때 제가 만들어놓은 교과서를 시험공부할 때 제일 많이 시험 전날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파워포인트는 애들 데이터 쓰기 때문에 애들 안 봐요 특수인데 특수학급이 두 개예요 옆반생과 교육관 차이가 있어서 힘든 점이 선생님 목소리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네 아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애들도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 생명 살린다 학부모도 이상한 학부모들 많아 선생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하셔라 내가 한 생명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라 상처가 나에게 상처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모든 수업에 녹음화 콘텐츠와 섭진 낯선 행동 오케이 네 좋아요 아 그래요 우울입니다 모든 낯선 행동 우울이에요 단연코 제가 하도 이제 우울 얘기를 많이 했지 그랬더니 초등학교 교사인 집사람이 당신은 무슨 우울 환원증 같아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우울 저것도 우울 애들도 우울 엄마도 우울 선생님도 우울 교장도 우울 그랬더니 그러더니 1년쯤 지났어요 근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우울 우울입니다 어엿비 여겨주세요 아유 네 어디에 아 교육 교육과정 교육 교육계획 학교 교육계획 평가 12월달에 하는 거 학교 교육계획 평가 그때 12월달에 하는 거 거기다가 네 여기는 학교 교육계획 기타란입니다 네 아 제 제 카톡은 아시나요 이제 선생님들 나가셔야 되니까 제 카톡 아이디 ICT SONG 입니다 ICT SONG 이어지는 질문은 선생님들 나가셔야 되니까 여기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후기를 이렇게 또 아유 아유 기분 좋아 점심을 맛있는 거 드세요 저는 보람있는 일을 했을 때는 저 자신에게 최고의 식사를 대접합니다 네 저 자신에게 상을 주거든요 네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냉면을 한 걸 먹어볼까 클로바의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중앙 틈plus